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0.5% 하락, 코스닥 0.8% 하락으로 코스피는 3009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에서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어떻게 보면 마디지수라고 하죠. 3000포인트 그 다음에 1000포인트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하루짜리 변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종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매우 나빴습니다. 오늘의 매동도 당연히 좋지 않은데요. 개인 3400억 매수, 외국인 2500억 매도, 기관 1100억 매도 중, 그리고 그 와중에 연기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40억 매도랍니다. 오늘 환율은 또 떨어졌네요. 1169원. 자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더러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자면 니케이 마이너스 1%, 상해조화 마이너스 1%, 항생 마이너스 0.1%로 눈치 보기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미국장 선물은 아시아와 달리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0.1% 상승 중. 자 오늘 이렇게 증시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은 아마도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미국의 장단기 근위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뉴스 시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포스코, LG생활건강,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신한지주, 고버스, 삼성물산, 셀트리온, SM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 HMM, 삼성 SDI, KB금융, 삼성전기, 하이브, CJENM, 하나 마이크론,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전자, LG스플레이, SK하이닉스, 기아, LG화학, LG노텍,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카카오게임즈, 삼성전기를 매수하고 있네요. 자 오늘 장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LG화학이랑 SK하이닉스, 기아 이 세 가지는 크게 매수하고 그리고 기관이랑 쌍끄리 매수하는 게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멘트, 디스플레이. 오늘 반도체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에 상승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갑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만 조금 약한데요. 다른 한미반도체 3% 상승, SK하이닉스 무려 5% 상승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제 공부했던 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우려가 조금씩 해소가 되며 메모리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주도 좋았죠. 하나 마이크론 11.5% 상승, 파크 시스템스 9% 상승, 이오테크닉스 7% 상승, 하나 머티럴즈 6% 상승으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반도체 지금부터 시작일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오늘 시멘트가 좋았으나 하지만 차트를 보니까 윗고리가 조금 깁니다.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시멘트 오늘 9%나 상승하네요. 자 시멘트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건설 경기 개선 기대감에 시멘트주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멘트 6% 상승, 고려 시멘트 5%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모든 차트가 똑같죠. 전부 다 윗고리가 조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오랜만에 반도체가 좋았을까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눌려있던 디스플레이도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LG 디플 6.7% 상승. 어제 LG 디플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조금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네요. 자 그 이유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야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없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조금 뒤에 뉴스 시간에서 디스플레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주저 이눅스 첨단 소재 7.9% 상승. LX 세미콘 5.4% 상승. 덕산 네오륙스 4.8% 상승. 자 여기서부터는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3% 상승합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테슬라 향 원통영 사업 가치에 주목을 하라고 하네요. 미래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103만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7%나 상승합니다. 노바백스 영국 승인 신청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오랜만에 올라가네요. 4.1% 상승. 그리고 그 이유는 국고금 수납점 지정에 3%대 강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인터넷은행 최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국고금 수납점이 되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11월부터 카뱅으로 세금 그 다음에 교통 범칙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오늘 남양유업 오랜만에 불을 뿜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남양유업 법원 한행코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이 한행코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트리비엔티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11% 상승. 지트리비엔티가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완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 오늘 주가가 11%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짧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5% 상승. 다음으로 현대일렉트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은 어제 실적을 발표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75%나 나왔대요. 그러니까 폭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론들이 보다시피 어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하지만 오늘 현대일렉트릭 부진한 실적은 일시적이라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거기에 힘입어 주가 오늘 9%나 상승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와 함께 비싼 경영 이슈가 있는 버킷 스튜디오 오늘 또 올라갑니다. 14.3% 상승. 다음으로 조선 관련 주조 HSD 엔진 오늘 5%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 CIS 5.5% 상승 하나 시스템 5%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하나 시스템에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익은 4.7%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봤던 기업 기억나십니까? 세종 메디칼 오늘 또 21%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타 워빈에서 무려 800만주나 팔았는데 오늘 또 500만주나 팔았네요. 정말 무서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패밀리 SC 오늘 상장을 했죠.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나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리분들이 만약에 청약을 하셨다면 치킨값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청약에 참여하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황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기드셨습니다. 바이오!